보여줄은 미국의 찰떡군이 전주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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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장하라 전주공사 전주 검찰, 박선우 속살려져! 주권 검찰, 세계 수사 확살려져! 전주 검찰, 박선우 속살려져! 전주 검찰, 그래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법정에 들어설 때 응원하는 그 마음 하나로 버텨낼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? 우리가 이제 이근영과 민주당을 지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? 국민의힘! 반갑습니다! 우리가 하고 이긴다! 우리가! 우리가! 이긴다! 우리가! 이긴다! 우리가! 동계 여러분, 반갑습니다. 3년 전에 어제 갔습니다. 그죠? 함께 할 수 있습니다. 3백만리! 4백만리! 4백만리! 하고! 이달에서 우리가 싸웠던 게! 어제 갔습니다. 우리가! 이재명을 지키려 합니다. 이재명을 하고 같이 지키자! 외치십시오! 이재명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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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